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손님, 미술관으로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구에 사진기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손님, 미술관으로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구에 사진기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19번 유미 씨는 요즘 주말에도 바쁜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토요일마다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서요. 빵을 직접 만들어요? 재미있겠네요. 재미있겠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유미 씨는 요즘 주말에도 바쁜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토요일마다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서요. 빵을 직접 만들어요? 재미있겠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20번 여보세요? 민우 씨, 밤늦게 죄송한데요. 회의 자료 좀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요. 집에 가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쁘시면 다른 분께 부탁해 볼게요.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민우 씨, 밤늦게 죄송한데요. 회의 자료 좀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요. 집에 가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쁘시면 다른 분께 부탁해 볼게요.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21번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갈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주말에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주말에 거기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면 돼요? 만들어주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갈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주말에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주말에 거기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면 돼요? 만들어주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2번 저 다음 주부터 백화점 안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잘됐네요. 그런데 매일 일해요?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돼요. 공부와 일을 같이 하려면 힘들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다음 주부터 백화점 안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잘됐네요. 그런데 매일 일해요? 공부와 일을 같이 하려면 힘들겠어요. 저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나 봐요. 우리 회사 근처에 저런 유명한 식당이 있었네요. 다음에 삼계탕 한 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 식당은 그날 준비한 걸 다 팔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저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나 봐요. 아, 저기요. 삼계탕만 파는 식당인데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 근처에 저런 유명한 식당이 있었네요. 다음에 삼계탕 한 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 식당은 그날 준비한 걸 다 팔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24번 여행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은 어떠세요? 가볍고 튼튼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주머니도 많아서 편하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은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은 어떠세요? 가볍고 튼튼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주머니도 많아서 편하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은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근데 그냥 그냥 가볍고 튼튼해서 아버지로 할 수 있는 einen 그것이 궁금한 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